한글자막 by 한효정 일단 나스닥이 3.6%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장세에 대한 것은 앞서도 좀 했고 또 박경철 부장에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워낙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죠. 다오지수가 2.37% 하락을 했고요. S&P가 2.95 조금 조금씩 더 많이 빠지죠. 그 얘기는 이제 성장류 위주로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3.62%가 밀렸습니다. 계속 장중에 별 반동도 없이 계속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오지수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조정 영역에 확실히 들어왔고요.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1월에 기록한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약세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S&P 지수도 1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마감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주가지수 3대 주가지수의 추세가 지금 고점 대비한 이 하락률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장중 추세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의 낙폭이 S&P보다 높고 S&P보다, 다오지수보다 S&P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장세가 시연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푸틴 발 리스크가 미국 시장을 덮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틴이 어제 인접 구객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를 타격하는 어떤 비행기가 테이크업, 그러니까 이륙하는 공항을 제공을 하게 된 우리를 침략한 걸로 본다고 이런 발언이 있었고 또 이미 알려진 것처럼 원전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도 긴장하고 유럽의 어떤 정정이라는 게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된 게 미국의 더 강경한 입장을 초래했고 미국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익 금지를 유럽과 함께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유럽이 사실 유럽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이 동참을 안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의회에서 그걸 결의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수준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세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단어 그게 이제 큐티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나온 거죠. 왜냐하면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쟁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유럽 경제를 침몰시키고 이게 미국까지 전염될 수 있다. 그러면 경기는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 주식이 크게 빠진 겁니다. WTI 가격하고 브렌트 가격이 아시아 시장에서 한 대 130달러를 넘어서서 거래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정말 농담 삼아서 그게 되겠어 했던 150달러 넘어서는 180달러 유가에 대한 얘기들도 어제는 좀 심각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토니 블랑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 러시아는 말씀드렸다시피 석유 수익금질 유럽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게 유가의 폭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소극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러시아산 원유라든지 가스를 수입 안 하면 독일은 에너지 이 정도가 좀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 이견이 있으나 어쨌든 미국의 태도는 굉장히 강경하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미국의 AA협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운전자협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험할 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뭘 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06달러를 돌파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제합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08년 제가 7월까지 미국에 살았으니까 뉴욕 기준으로 4.5불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주별로 좀 싸고 비싸고 하거든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 주 평균으로 4.06, 텍사스 같은 데는 좀 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도 4.06달러를 넘어섰다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미국 가계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도 경기의 어떤 어두운 전망을 반영해서 조금 빠졌었는데 어제는 다시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1.8%대까지 다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장 마감대는 1.77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게 지난번에 10년물이 2% 넘어가고 그런 상황까지도 간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안한 시점에 안전자산에 대한 확실한 매수 심리가 발동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채권이라는 게 미국 국채라는 게 금, 달러 그리고 이제 미국채인데 미국채가 달러를 캐리하는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사서 우리 장롱에 보관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국채를 사서 보관하면 이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채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최근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매수 심리가 있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국채까지도 장중에 수익률을 올린다. 가격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 거죠. 어쨌든 미국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리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 전환한, 일단 하락 장세에 전환했다는 뉴스가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국제 유가의 상승에 미국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시장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시장은 불확실성이 오늘로써 종결이 되겠죠. 어떤 형태로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때까지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경제 정책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실종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도 시장이 조금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걱정이 한번 지켜보시죠. 첫 번째 뉴스, 미국 중심 마감 상황과 각종 원자재 가격 등등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우리 상장사들이 드디어 배당을 좀 많이 확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모양이군요. 어제는 제가 뉴스 중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뉴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 시즌이잖아요. 주총 곧 연쇄적으로 돌아올 텐데 배당을 전혀 안 하던 회사라든지 배당을 정말 조금 하던 회사들 이런 데들이 좀 태도를 바꾼다 그런 뉴스가 있어요. 일단 카카오가 총 230억 원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한 주당 53원의 배당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갖고 있는 분들 기준이 아니라 당연히 작년 말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계셨다면 4월 27일에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박해요. 53원이요? 53원. 카카오가 9만 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당을 안 해왔거든요. 10만 원에 50원이면 몇 프로인 거예요? 계산하기도 좀 민망하죠. 그런데 카카오라는 게 올해 계열사 임원들이 상장 후에 스톱옵션 팔아서 1만 먹기 하면서 투자자 달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좀 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카카오 주가가 작년 12월 초와 비교하면 무려 25%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계열사는 더 많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카카오 발표를 보니까 향후 3년간 별도 기준 잉여 현금 흐름에 15에서 30% 재원으로 이 중에 5%를 현금 배당하고 10에서 25% 자사중 매입과 소각에 사용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왜냐하면 워낙에 성장을 빨리 하고 M&A를 하다 보니까 배당을 안 하던 기업인데 배당을 하면서 자사중 매입 소각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배당에 서프라이즈 한 기업도 나왔는데 효성 첨단소대가 주당 1만 원 배당한다. 무려 446억 8천만 원을 배당 재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카카오가 효성 첨단 소재도 작년 9월에 87만 원 하던 게 40% 넘게 지금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물론 워낙 많이 올랐다가 빠지긴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창업주 3세죠. 조현상 부회장이 사내 이사적에 오르면서 주주들에게 뭔가 배당으로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전에도 부회장인데 이번에 사내 이사가 된다는 건가요? 사내 이사. 그전에는 그냥 뭐예요? 그거는 그냥 집행임원이었겠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내 임원? 사내 임원은 등기 임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임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등기 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대표이사라든지 등기 임원. 법적인 책임도 지는 사람들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등기를 떼면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영진 대표 같은 분들이죠. 그분 정말 경영 잘하신다고 소문난 것 같은데요. 누가? 정영진 대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통상. 정영진 말고 정영진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진, 정영진. 정영진. 그다음에 비등기 임원이라고 통상 집행임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마는 이번에 상무됐어. 이런 분들은 그냥 부장에서 임원된 거예요. 임원이 그냥 임원. 이런 분들은 사내 임원이라고 안 해요. 임원들은 등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사회 임원. 등기는 돼 있는데 사회 이사. 사회 이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조현상 부회장이 지금까지는 사내 이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한다. SM도 요즘 문제 시끌시끌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호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감사선임 주주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46억 8천만 원. 그래서 주당 200원 한다. 그리고 작년에 쿠키런 흥행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주가는 굉장히 큰 변동성에 있었습니다마는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상장 후 처음으로 배당.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 기업 중에 대부분 배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배당을 전혀 안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적자 기업 배당할 수가 없고요. 흑자가 나도 R&D라든지 예를 들면 M&A라든지 성장 기업들은 내가 배당하느니 그냥 더 투자하겠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조금 바뀐 거는 배당을 좀 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역대 상장사 최대 규모의 횡령이 발생해서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잖아요. 여기도 배당을 일단 하긴 하겠다. 보통 조 한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그래요. 배당금 규모는 단기 순위기 10% 수준인 32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다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광주 붕괴 사고로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24% 빠지. HDC 현대산업도 일단 주주 가치 재고를 명분으로 해서 주주들 위로를 좀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395억 원으로 주당 600원 배당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쨌든 배당 성향이라는 게 순위익 대비해서 배당금의 비율을 우리가 배당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26.7%예요. 만약에 우리가 100억을 순위익을 냈다. 그럼 26억 7천만 원 배당해온 거거든요. 상장사 평균으로. 전체 다 합쳐서 평균 내면. 그런데 중국이 얼마냐면 28.4%예요. 미국이 41% 프랑스가 45%. 우리나라가 웬만한 신흥국 시장보다도 더 낮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배당 말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런 걸 통틀어서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주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배당도 그렇지만 어쨌든 자사주를 포함한 주주 환원율을 좀 올리면서 현금 아니 그러니까 수익의 어떤 현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리소스라고 하죠. 이걸 효율적으로 잘 배치해서 주주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우리도 그렇지만 주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또 뭐라고 하니까 눈치는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 인구가 절대 인구도 늘었는데 젊어졌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4, 5, 60대 투자 인구가 집중됐었거든요. 그런데 2030 우리가 MG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분들은 뭐가에 익숙하냐면 온라인 주총 있죠. 이런 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50대 그런 거 더 디지털 더 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이런 거에. 그리고 여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그분들이 더 빠르더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커뮤니티라든지. 그렇죠. 우리는 해봐야 뭐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보는 정도인데. 이분들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렇게 전파를 하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기업들도 아마 주주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행동하는 주주들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 차원에서도 좀 더 민감하게 잘 되는 거죠. 사실은 좋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뉴스3 세 번째 뉴스까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게 향후 발생할 부실에 대비해서 대손준비금을 더 쌓으라는 공문을 보냈다고요. 이게 아마 코로나 상황도 좀 더 심각해져가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까 당국에서 조금 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냈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이제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이라는 걸 조금 더 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은행의 배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 이익인여금이 있으면 야 이걸 가지고 배당을 얼마 주고 이걸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딱 결정하는 시즌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게 향후 발생할 부실에 대해서 대손준비금을 더 쌓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은행주 투자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배당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은행주가 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상승으로.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코로나의 영향권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의 유럽은행들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말씀드린 도이치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러시아의 거래 관계 이런 거가 이제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재적인 부실이 늘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사들은 다 저 뭐죠? 예전에 공적자금 들어간 건 다 회수했죠? 우리은행이 좀 남았죠. 아직도 남았어요? 우리은행은 이제 그 완전 민영화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었지. 그런데 뭐 회수를 못한 상황이지 지금 시가총액 같은 걸로 치면 이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 영구히 회수 못한 기업들도 많이 발생했죠. 그때 다 정리해버리는 기업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박병장 부장님 모시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